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알찬 강의 시간과 종목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장님 본격적으로 만나 뵙기 전에 오늘장 복습부터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올라주었었죠. 특히 코스닥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약 반년 만에 지금 800선을 탈환한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비는 0.17% 상승하면서 2432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802포인트 선에 1.93%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2차 전제와 제약주가 잘 갔기 때문에 풀이가 되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901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인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20억, 336억 원어치 현재 순매수 우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406억 원어치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 우위 보여줬고요. 개인과 기관은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1,953억 원어치 기관은 64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네요. 자세하게 특징적인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세를 또 이어갔던 로봇 관련주 보도록 할 텐데요. 정부가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고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 로봇을 소화설비로 인정하도록 규제 개선을 예고하면서 로봇 관련주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대장주로 움직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장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약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STQ부 등은 1.27% 상승하면서 17,56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상승제를 이어갔지만 대표적인 2차 전제 관련주,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천보가 장중에는 10%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천보에 대해서 테슬라, 리튬, 인산철, 배터리 확대수의 기업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돼서 납품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만으로도 현재 2차 전제 배터리 관련주들, 굉장히 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천보를 대표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복습하고 넘어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반장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오늘과 내일 함께해 주실 우리 성경희 반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내일도 같이 한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 내일 또 온라인 강연에서 만나 뵙게 되잖아요. 그 전에 오늘 또 이 주식 반장 코너를 통해서는 늘 자세한 내용들 전달을 해드리고 말 그대로 열강, 열심히 강의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장은 양식장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반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살짝 이야기해 주셨지만 3월달 장세도 2월달이랑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강했는데도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게 초점입니다. 갈 때 가져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시장이라는 건 실망매물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라면 반도체 산업 주도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동안에 AD 테크놀로지라고 시청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강세였던 종목군들, M&A 설이 돌면서 강했던데 이런 반도체 섹터들이 어제 오늘 힘을 못 쓰고 오히려 하단 압력이 좀 강화되는 모습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애들이 뭔가 기다리는 뭔가 작업이 있다. 이렇게 좀 돌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지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지수가 2,440선과 50선을 도입할 지지가 확인이 돼야만 이게 뭔가 다시 한 번 2,500까지 가는 파동이라 나타나는데 자꾸 3일 연속 2,440과 450선에서 얻어맞고 있는 구조.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다음 주면 우리가 선물옵션 동시방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기하고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으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서 좋든 나쁘든 방향성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불확실성이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한은 올라가면 때려버리고 내려가면 다시 당겨놓고 이런 구조만 지그재그 박스 전략만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황에 대해서 늘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성경희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강의 내내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니까 시황 정보 받아보고 싶다. 혹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 반장님한테 이 종목 제대로 상담받고 싶다. 지금 바로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되고요.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내일 성경희 반장님과 함께 온라인 강연에 저희가 오후 1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실시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반장님 저희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 배웁니까? 일단 개인 숫자가 분들이 종목 찾는 게 진짜 우려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반장님들이 대단한 이유가 이런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종목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저는 매 시간, 이 시간마다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도 알려주세요.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도 다른 것만 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좀 안타깝다. 뭔가 이 기준점을 여기 보세요. 주식 반장, 괜히 반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반장이 이유가 있죠. 청소 반장하면 청소에 대해서 완전히 싹쓸이. 그렇죠. 주식 반장하면 주식 시장을 완전히 싹쓸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패턴 연구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기준봉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상하게 올라간 종목만 추격 매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세력성이 들어왔을 때 그 기준봉에 장대거리랑 이런 게 나타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 여부가 체크된다고 하면 거기서 뭔가 수익률이 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세력성이 있다는 종목들은요. 안 다쳐요. 다치지를 않습니다. 열 종목을 매매했을 때 한두 종목은 다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승률이 80% 이상이라는 것은 휘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승률이 예를 들면 49대 51이다 가면은. 못하죠. 이건 어려워요. 그런데 80% 이상의 승률이 배팅이 될 수 있다 가면은 저라면은 무조건 배팅하고 볼 겁니다. 대신 거기에 대한 무슨 핫 이슈 같은 거. 이게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판단 기준을 딱 설정한다 가면은 직접 해보세요. 네. 저희에게도 실전 연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시는데 결국에 저희가 다 떠먹여드리고는 있지만 이 감각을 스스로 익히셔야 반장님은 뒤에서 도와주실 분. 직접 하시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최대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담아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당연하죠. 또 이런 정보들을 직접 채워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채워할 수 있는 정보 어떤 정보 위주로 준비하십니까? 오늘은 패턴 자체인데 예를 들면 한농 화성 같은 게 왜 상한가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또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니까 더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릴 거고. 온라인 강연을 해요. 오늘은 시간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항소상이니까. 짤막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맛보기, 맛보기. 맛보기로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내일 1시, 오후 1시 유튜브 강의에서 제가 제대로 다 파악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뵙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맛보기. 이 시간만은 꼭 집중하셔가지고요. 뭔가 한 가지를 배워간다는 입장으로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내 종목이 어떤 매수를 하는 종목이 딱 나타났을 때는요. 각도의 위치를 보세요. 각도의 위치라는 현재가의 각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종목을 살기 위해서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61.8%나 100% 이상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대신 제가 여기를 보시면 45도 각도로 보통 주식이 현재 보면 45도 각도로 하단 압력이 강화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단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령 과정이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평선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평선의 각도가 얘가 지금 현재 초록색이 지금 현재 121선입니다. 이 라인을 보시면 여기 121선이라는 라인이 위에서 하단 각도에서 수령 각도로 바뀌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단에서는 현재가들이 수령 과정으로 박스 전략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 이미 올라간 종목에 너무 눈 두드리지 마세요. 잘못하면 다칩니다. 다쳐요. 쉽게 줄이는 여러분들은 다치게 돼 있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각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지수 상해나 아니면 지수가 상승세가 유지된다고 해도 오히려 바닷건에서 수령 기간이 길수록 상승 압력은 더 강해진다고 보시고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가 대비 하단 각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각도가 만들어지면요.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장대봉이 하나가 딱 나올 겁니다. 왜? 앞전에 내려오면서 수급상 저항대가 강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렸던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렸던 개인 투자가분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각도로 윗고리가 한번 흔들고 내려오는 각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 장대 양봉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왜? 그냥 개인 투자가들이 진심을 다해서 올 몇 수를 잡아가지고 했을까요? 세력들의 하락 추세선을 상승 추세선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모멘텀이 제시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장대 양봉 자체가 눌린 구조는 만들어집니다. 눌린 구조. 그리고 이 장대 양봉 자체가 하단 도입화를 시켰을 때 상단을 도입화시켰을 때 장기 평선들을 상단에 강하게 도입화시키는 장대 양봉인지 여부. 그래서 이 패턴, 이 패턴 대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섬싱성의 그림을 직접 그린 겁니다. 멋있죠? 직접 여러분들이 제가 섬싱성에서 그려드려야 여러분도 이해를 하기 좀 빠를 줄 알고 제가 직접 그려드렸으니까요. 이 설명도 쏙쏙 들어가게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음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장대 양봉이라는 수치는 이렇게 장대 양봉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가는 저가 그리고 종가는 고가 그리고 장중에 고가를 찍고 장 후반에 살짝 죽이는 파도 매물이 쏟아지니까 꼬리가 달려있습니다. 꼬리가, 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걸치고 있는 작업이 걸친다기 때문에 보통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하나, 여러 가지 패턴이 있죠. 윗꼬리가 더 긴 패턴이냐, 이런 장대 양봉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몸통이 클수록 세력들이 종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물량을 더 쓸어 담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눌림구조, 이 장대 양봉의 종가부터 시작해서 중심가까지 세정해서 이 윗부분에서 노는 장대 양봉의 세력들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모멘텀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파워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 장대 양봉의 기준을 여기 보시면 기준봉의 종가, 기준봉의 중심, 기준봉의 저가 이렇게 세 가지는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패턴에서는 여러 가지 패턴이 만들어져요. 제가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종가, 이 장대 양봉인데요. 여러 가지 말은 많습니다. 어떤 말이냐, 세력봉이다, 기준봉이다. 여러 가지 용어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냥 저는 기준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왜? 이 봉 캔들 자체적으로 전략을 짜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구조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야에 따라서 기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준봉입니다. 그래서 기준봉 전략대로 이 패턴을 딱 찍어 놓으시고요. 다음 패턴을 한번 볼게요. 다음 패턴을 보시면 이제 눌림 조건입니다. 눌림 조건은 이 네 가지의 조건은 그냥 외우 안기하셔야 됩니다. 안기를 해서 거리량이 1000% 정도 나타나는지. 제가 아까 첫 번째 패턴 보여드렸죠. 하락 각도에서는 거리량이 줄어들게 마련이에요. 거의 뭐 실종이죠. 거리량 실종이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장대봉이 만들어지면 거리량은 분출하게 나아지죠. 그러면 앞전 거래량의 1000% 이상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거래대금 역시 500억, 평소에는 50억, 100억 나왔던 애가 갑자기 500억, 1000억씩 쏟아지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사고파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평균 상승률의 3배 이상. 앞전에 하락 포인트가 잡히고 수령 과정 속에서는 2%, 3%, 1% 이런 구조만 만들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 25%짜리가 만들면 3배 이상의 파동이 나타났다는 거겠죠. 그리고 핫 이슈.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읽으셔야 돼요. 핫 이슈. 어떤 뉴스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는지 여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시간에는 수주냐, 개발이냐, 아니면 M&A냐. 이 뉴스를, 뉴스 보도자료. 당일날 다 체크하셔야 돼요. 종가상으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요.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슈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파악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복 관련주인데 이게 삼성전자랑 엮이는 종목이 가능할까? 다 뒤져봐야 돼요. 계속해서 포탈 사이트에다 열어놓고 거기다 뒤져봐도 되고 HDS에서 시장 특징주 해가지고 다 찾아보셔도 되고요. 거기서 뭔가 이슈적인 면이 나타난다고 하면 얘는 장대 양봉 이후에 한 번의 더 파동이 강한 파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력이 더 충분하다고 느끼셔야겠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다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이 다섯 가지 내용도 안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기, 어려운 건 없어요.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해왔던 분이나 이제 뭐 1, 2년 되신 분들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장대 양봉 전 여러 번의 저항을 받은 자리. 장대 양봉이 생기기 전에 하단에서 박스를 친다 하면 하단 각도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수령 과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저항대 아닙니까? 이 저항대가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장대 양봉으로 도입화시키는 캔들이냐. 이 여부, 이 여부는 누구나 다 체크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장기입형선, 단기입형선. 이게 뭐겠고요? 장기입형선을 도입화시키는 장대 양봉이. 이게 121선이 이렇게 흘러내려올 거 아닙니까? 단기입형선은 하단에서 받쳐주면서 올라오고. 그러면 장기입형선을 도입화시키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는지 여부. 장기를 도입화시키는 장대 양봉이라면 오히려 더 에너지가 강하다 된다. 오늘 한농화성의 상한가가 된 이후 장대 양봉 나온 뒤에 120선이 하단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지지받고 바로 장대 양봉을 뽑을 수 있는 구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 이후에 장대 양봉만 기억이 났네요.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십니까? 121선이 상단을 장대 양봉이 도입화시킨다. 121선이요? 숫자에 맞았네요. 121선이 장대 양봉을 도입화시키는 게 아니라 장대 양봉이 121선을 상단 도입화시킨다. 그게 그 말 아닌가요? 121선이 장대 양봉을 도입화시킨다. 장대 양봉이 120선이 도입화시킨다. 그리고 눌림에서 120선의 지지력이 확인되면 거기서는 더 에너지가 강한 종목으로 바뀐다. 그거죠. 외우셨죠? 네, 외웠습니다. 제가 내일 질문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 강연회에서 제가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식 시장을 휘집고 종목을 휘집고 나서 그대로 또 빠져나가고 이런 구조가 또 만들어지듯이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내용 주문은 안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기가 안 된다? 그러면 모니터 앞에다 붙여 놓으세요. 장대 양봉의 구조는 이런 구조가 확립되어만 뭔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장대 양봉 중심가 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대 양봉 중심 이 양봉 꼬리 빼고 몸통으로만 중심가를 설정합니다. 몸통으로만. 요즘은 증권사 HTS가 좋아가지고요. 도구에 보면 이 캔들에다만 딱 찍으면 중심가가 자동으로 손으로 딱 꺼집니다. 중심가격을 먼저 여러분들이 연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단선 그리고 상단 3분의 2, 1 그리고 4등분 나누세요. 그러면 어디서 지시받는지는 눈에서 다 보일 겁니다. 네이저광선으로 쏴고요. 여기냐 여기냐 눈으로 다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력이 확인된다 하면 그 다음 파동으로 연결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현재 이 내용 자체적으로는. 그리고 핫 이슈적인 내용이 부각되어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뉴스, 기사 다 확인하셔야 된다. 이유 불문입니다. 게으름은 뭐죠? 자산이 마이너스 계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최적입니다.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자산을 직접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략을 짜서 매매, 수익을 내고 마이너스 계좌가 되냐 요분은 이런 걸 다 알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선과 중심선,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가 조합돼야 된다. 그러면 더 강합니다. 어떻게 강하냐. 지지력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지지력. 지지력이 확인된다는 것은 그만큼 추세가 전환됐고 다음 파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패턴으로 위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종류의 내용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내과시켜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분명히 이해하셨다고 했습니까? 내과화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퀴즈를 낼 겁니다. 아셨죠? 아니, 이거 못 맞추면 저는 상품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직접 드릴 건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지금 월 속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는 네 가지 패턴을 빠른 시간에 제가 빨리 공부시켜드릴게요. 이 네 가지 패턴만 여러분들이 딱 익혀놓으세요. 이건 장대양봉입니다. 여러분들 하단에서 바닥에서 일어난 장대양봉.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냐. 이 눌림입니다. 장대양봉 이후에 눌림 코스가 진행되는데 이 패턴 자체가 저점이 높아지냐.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죠? A급 조정. 제일 강하다는 겁니다. 힘의 에너지가 이런 패턴하고 이런 패턴하고는 패턴 자체가 틀려요.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2차 상승의 장대양봉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오른쪽 보세요. B급 조정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B급 조정. 장대양봉 이후에 종가상, 종가. 장 중에는 이 몸통의 종가를 붕괴시켰다가 장 막판에는 올려놓는 겁니다. 올려놔요. 종가의 위로. 그러면 빠르면은 3일안, 늦으면은 5일안. 여기 구간에서는 파동이 나와줘야 돼요. 파동이 늦어지면은 기간 조정으로 가버립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으로는 잘 안 들어가요. 대신 기간으로 가요. 기간으로. 그러면 그 기간을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멘탈이 확립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종목을 여기서 가두리를 치는데 환장하게 칩니다. 뭐 10일이고 15일이고 치는 종목도 있어요. 11일이고 15일이고. 그 대신 이걸 이겨낸다고 하면은 오히려 20, 30%짜리 수익률이 나타나야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대신. 그래서 이런 패턴, 이 두 가지의 패턴을 한 번 잘 이해하시고. 다음 패턴. 장대양봉이 만들어졌는데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집니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데 3분의 1 정도의 조정만 들어오는 겁니다. 3분의 2. 그리고 3일에서 5일 코스의 장대양봉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진다. 그래서 얘는 C 패턴입니다. C급 조정. 3분의 1 조정. 그럼 D급은 뭐냐. 첫 양봉의 중심값까지 내려오면서 지지력이 확인된다. 네 가지 패턴은 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인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패턴에 항상 여러분들이 카메라 찍으세요. 카메라로. 카메라 찍어서 이 패턴하고 비슷. 여러분들 급등주들. 지금 현재 급등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너복 관련부터 시작해서 AI 종목들. 요즘 보면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다 이 패턴입니다. 바닷건에서 일어난 패턴이에요. 대신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냐예요. 기간. 셀바스 AI가 2천 원짜리 종목이 현재 만 원 찍었습니다. 단기간에. 대신 눌림 구조는 거의 한 달 눌림을 줬어요.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간 겁니다. 기간 조정. 그리고 만 원까지 단기간에 올려버린 겁니다. 만 원까지. 그런 패턴을 맛을 보려면요.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으면 멘탈을 관리하면서 이겨낼 줄 알아야 돼. 왜? 매수당가에서 20%, 30% 하락한 것도 아니고 겨우 1, 2% 왔다 갔다 하는 구조인데 이걸 못 이겨낸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돌린다?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수렴이 길면 길수록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다가 발산하면 그 몇 배의 에너지를 발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종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의 패턴을 다 봤죠? 내용까지, 조건까지 다 봤죠? 그럼 실전 애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실전 애시로 오면 오늘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그런데 겨우 12% 정도의 수익률은 완성했는데 갖고 있는 보유한 분들도 계십니다. 대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렴이 길어요. 수렴이 길어. 계속해서 수렴이 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대양봉이 딱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공부시켜드린 게 뭐죠? 121선. 오케이. 박수 드릴게요. 아니요. 상품 내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챙겨드릴게요.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나온 뒤에 위에 제가 설명해드린 121선 상단 돌파를 시켜 놓은 장대양봉이면 에너지가 강하다. 그 차이점입니다. 그럼 120에서 상단 에너지가 여기 빨간 선이 120선 상단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눌린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오늘 한번 이제 제가 장중에 캡쳐를 뜬 거예요.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입니다. 장중에 캡쳐돼서 윗고리, 아랫고리에 다 잡아놨는데 종가는 장대봉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구조였는지. 방금 제가 조건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 내용에 다 들어간 패턴입니다. 그냥 나는 관심 없어가 아니라 내가 손실을 현재 내 계좌의 손실이 커. 그러면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방관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지금은 시장 자체가요. 종보는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종목 차별하거든요. 예전에는 상승장이 만들어지면 이 종목, 저 종목 할 거 없이 다 쓸어갔어요. 왜? 종합지수가 1,400에서 3,300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팬데믹 때.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반대 구조이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2,600, 2,700으로 간다게도요. 내 종목은 안 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조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껏 움직여봤자 10% 정도? 손실율에서 10%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꺾이고. 이 구조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 위주로만 매매 대상을 바꿔버리면 변화가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가 무서워서 그대로 안주하다 보면 이미 시작한 분들은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고 도전을 하면서 계좌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계좌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재 계좌에 마이너스 계좌가 많다 해도 그걸 이겨내시고요. 뭔가를 만들어가 보세요. 한 주도 좋습니다. 두 주도 좋고. 10주씩 해가면서 이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대비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일찍. 일찍 대비한다면 계좌, 마이너스 계좌가 여러분 1년 후에는 플러스 계좌로 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 대응을 하신다 보면 바뀝니다. 바뀌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구조. 그리고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다음 패턴을 보면 이제 TPC 글로벌입니다. TPC 글로벌. 제가 이거 지난주에 종목 나왔던 종목일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을 보세요. 이 종목을 보시면 장대양봉 딱 했죠? 딱 나왔죠? 왜? 수령 기간이 길었잖아요. 저희는 여기서도 해서 먹었고요. 여기서도 해서 먹었고 여기서도 해서 먹었어요. 세 갈래 다 해서 먹었습니다. 왜? 제가 장대양봉은 전문이거든요. 이 장대양봉이라는 게 여기서 기간 조정이 길었어요. 길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길면 수렴이 길면 폭발력이 더 강하다. 얼마에서 폭발했습니까? 기본적으로 3천에서 폭발해서 30% 이상의 수익률이 달성되는 거죠. 여기서 장대양봉 이거 못 이겨내고 여기서 난 털어버릴 거야. 털고 나니까 장대양봉 또 만들어버렸네. 또 여기서 또 진입했는데 또 흔들어. 그런데 여기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네. 이해를 이해가 좀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셨다 하면 성경의 전문가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1번 한 번만 쳐보십시오. 그럼 제가 이해를 하셨나 안 했었나 여기 핸드폰으로 딱 보면 이해하셨구나. 안 되면 더 내일 유튜브 1시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제가 해드릴 겁니다. 시간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과 밀접하게 소통해가면서 모든 거 통틀어서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구조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더 세심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없습니다. 저는 성격이 하나를 파면 끝까지 파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립니다. 열릴 때까지. 그냥 대충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1시에 유튜브 방송에서 하니까요. 이런 패턴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여러분들한테 더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시간만은 시간을 어떤 약속도 다 비우시고 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약속이 중요합니까? 지방정조사는 어쩔 수가 없겠죠. 친구랑 술 먹는 게 중요해요. 술은 언제나 오픈입니다. 언제든지 시간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데 내 계좌는 언제든지 풀어쓰낼 수 있는 황정이 조성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대만은 토요일 오후 1시 유튜브 방송 소율경제 1시만 1시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어떻게 이런 패턴을 차단하고 어떻게 이런 패턴으로 매매 전략을 짜서 어떻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까지 제가 짜드릴 테니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아셨죠? 이런 패턴은 기본적으로요. 다음 패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패턴을 보세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PNK 피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니오프닝 관련주예요. 이런 종목은 여기서 이미 한번 흔들어놨어요. 뭔가 지난 과거 역사에는 세력들이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 역사, 과거 역사에서 들어와다 보면 한 번 수령 과정이 제가 장대양봉은 몸통이 있고 꼬리가 긴 꼬리가 있고 또 더 긴 꼬리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꼬리에 해당되죠. 꼬리로 흔들어놨기 때문에 이 하단, 이 하단이 붕괴되지 않는 선은이다면 쟤는 매집형 장대양봉이라고 설정하십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저런 장대양봉이 저런 꼬리로 들어오면 UR이 흔들어놨기 때문에 바닥 투세 전환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구조 자체를. 그럼 이런 패턴으로 전략을 짜서 여기 장대양봉 거리량을 보세요. 은봉이 생겼지만 이 장대양봉 거리량보다는 거리량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나잖아요. 거리량이 조종의 눌림을 줄 때는요. 이후 분명 거리량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눌림파동에서 2평선의 각을 보세요. 21선, 완만한 21선이죠. 제가 이 각도, 여기 각도는 우리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수식까지 다 알려드렸고. 이 각도의 전략을 한번 봐보세요. 21선이 장기 2평선 위에 있습니다. 위에. 21선 각도가 언제, 언제 21선이 여기를 돌파시킬 거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포지션으로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좀 뭔가 바뀌는 구조가 또 만들어지겠죠. 다음 패턴 한번 볼게요. 이 패턴을 보세요. 아주 멋진 광경이지 않습니까? 봉오리 하나 딱 만들어놨죠. 여기를 보시면 하단,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 이미 세력들은 들어와서 한번 흔들어놨죠. 이 흔든 건 거리량이 2 이상, 2배 이상의 장대 거리량이 나타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수렴이 엄청나게 길죠. 엄청나게 길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 제대로 된 장대 양봉이 장대 거리량까지 같이 나왔다는 거. 앞전 거리량을 다 흡수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 패턴 공부했잖아요. 네 가지 패턴 안에 다 들어가는 패턴입니다. 눌린 구조. 이 캔들에 중심가 이탈했어요? 안 했죠. 안 하고 어떻습니까? 바로 또 연속적으로 만 천 원대에서 만 삼천 원대까지 지그재그로 상승 구조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줄인이다. 나는 줄인다가 말만 줄인다 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줄인이 여러분 더 무서워요. 매매하시는 거 보면 막 추경됐어요. 묻지마 투자. 막 하셔요. 그러면 지금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요. 이제는 하나하나씩 이런 캔들의 의미를 잘 파악해 가면서 차라리 줄인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다 가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 첫 단추를 끼는 거잖아요. 첫 단추. 그런데 어느 정도 3년, 5년, 10년 하셨던 분들은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뷰가 있어요. 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막 손실이 나도 뷰가 뷰대로 가버립니다. 손실이 나도.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내 계좌는 다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뷰를 버리지를 못해요. 대신 줄인이 여러분들은 반대로 1, 2년 되신 분들은 이런 패턴을 새롭게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새롭게 다져본다 가면 이런 캔들은 시장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습니다. 대신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일 줄을 모르신다는 거죠. 어디서 매매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냥 수금만 강해서 상승 구조가 만들어진 종목만, 이슈화된 종목만 추격 매수해서 물론 수익 보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나중에 보면요. 열이면 열이 다 깨지는 시장이 만들어질 계좌가 다 깨져요. 그리고 상담합니다.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 5천 원짜리가 만 원 올라갔는데 만 원을 매수했는데 이걸 어떻게 손절해야 될까요?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수익 난 거에 원금까지 다 마이너스 되는 그런 구간이 또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바뀌셔야겠죠. 그럼 다음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패턴을 보시면 이 종목을 보세요. 장대양봉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 저스템입니다. 저스템. 저스템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제시했던 종목입니다. 장대양봉 만들어지고 수령기간 기조. 이걸 누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요. 2주 동안에 눌림구조가 만들어져 버리면 이쪽 눈 돌리면 상한가, 저쪽 눌리면 10%, 20% 막 날라다니는데 내 종목은 여기서 내가 계속 이걸 들고 있어야 될까 고민에 빠집니다. 대신 이걸 여기서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요. 반대로 9천 원짜리가 만 오늘 만 4천 원대까지 갔습니다. 만 4천 원까지. 이 한 종목으로 한 달에 30%, 40% 수익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엉덩이가 무거운 분들이 오히려 이런 종목에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승률과 확률을 게임을 하자는 겁니다. 승률과 확률 게임. 아직 이런 패턴을 잘 모르겠다. 이해 안 되신다. 그럼 내일 1시 서울경제방송 유튜브 방송에 들어오세요. 1시 바로 시작할 거니까요. 1시에 들어오시면 이런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여러분과 저하고 소통해 가면서 공부하는 시간, 아주 유쾌한 시간. 그렇게 전략을 짜볼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보장합니다. 보장하신답니다. 저는 보장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보장을 하신다니까. 이렇게 찾아가 남으시네요. 이런 패턴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짠다면요. 얘는 기본적으로요. 이 패턴은 여기서 장대양복 만들어줬죠. 여기서 장대양복 만들어줬죠. 눌리면서 이거 해먹죠. 다시 눌렀을 때 여기. 여기서 또 한 번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장대양복이 만들어주면 저는 다 먹잇감입니다. 저한테 눈에 보이는 건 다 먹잇감이에요. 그런데 이런 캔들을 무시합니다. 돈이 되는데. 얘는 금맥입니다. 금맥이에요. 돈을 넣으면 어떻게 보면 5%든 10%든 돈을 되돌려줍니다. 두 배로.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 되겠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이거 한 장방만 더 보겠습니다. 아셨죠? 세경하이텍이에요. 얘 장대양복은 보세요. 이제 얘는 한 번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한 번의 시작. 바닷건에서 일어난 장대양복입니다. 그리고 눌림. 딱 눌림이라는 건요. 압전 저항 때가 지지대로 확인되는 절차예요. 절차. 그리고 어제 이틀 전에 눌러줬죠. 눌리고 오늘 어느 정도의 파동이 만 4,200원 찍었습니다. 저는 이건 우리 전략을 짠 종목이에요. 그리고 다시 만 6,000원 대가 샀다가 오늘 다시 눌러요. 그러면 눌린다 가면은 얘 또 전략 또 짜야겠죠. 왜? 먹잇감입니다. 저한테는 먹잇감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짜서 뭔가 만들어야죠. 이제는 변화를 주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른 종목만 매매 전략을 짠다 가면은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물론 잘하신 분들은 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작년에도 손실이고 올해 1월달, 2월달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손실이다 하면요. 바꿔야죠. 안 바꾼다고 하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고집이 있으신 분이니까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3년 후, 4년 후, 10년 후? 그때까지 저는 아니다 봅니다.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우리가 헌집은 털어가지고 좀 안에 내부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런 구조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기 내일 1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유튜브 방송 시작합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꼭 늦지 않게 참여해서 내일 만나 뵙는 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강해 주신 우리 성경희 반장님과 강의 시간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들 내일 오후 1시입니다. 저도 저희 성경희 반장님과 함께 띱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노란톡방에서 다들 우리 성경희 반장님의 강의를 듣고 숫자 2를 눌러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만나보도록 할 테니까 함께 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voila.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저희 성경희 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성경희 반장님 방송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실시간으로 지금 문자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뒷자리 854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AD 테크놀로지 가지고 있습니다. 2만 3,2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AD 테크놀로지가 오늘 급하락하면서 좀 시작을 했네요. 그래도 2만 3,200원이면 손실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양호한 편이죠. 양호한 편이죠. 잘 버틴 거예요.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이 심리 상태가 너무 공감이 가요. 이 얼마 차이 안 나는 조금만 오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파란불인 이 기분. AD 테크놀로지 2만 3,200원에 지금 단가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M&A 이런 종목 뉴스 자료가 나왔거든요. 단기간에 급등 종목으로 설정이 됐었는데 제가 아까 AD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면서 초반에 시황까지 더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종목분들의 섹터들이 갔던 종목들이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애들이 맥이 딱 끊겼다는 것은 시장을 그리 썩 3월달이 좋은 시장이 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여기서 촉감이 여기서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잘 안 가는 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갈룸들은 바로바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잠깐 쉬었다가도 바로 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숨을 멈춰버린다? 그러면 달렸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거 아니다.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2만 3,2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크게 리스크는 지금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고가권 매매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가권 매매를 하신 건데 이 종목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단기 수급주의 단기적으로 장대양봉, 장대양봉 패턴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구간에요. 다음 주 구간에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구간에 여기 지금 3분의 1의 조종판은 나왔어요. 3분의 1. 그리고 밑골에 달아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단기적으로 장대양봉 캔들 기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냐, 3분의 2이냐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3분의 1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첫 눌림, 최근 첫 눌림의 저점을 일단은 이탈시켰어요. 그런데 종과상으로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반등 구간을 뒷뿌리 파동이라고 봐야 돼요. 뒷뿌리. 이게 다시 한번 추세 전략이 만들어진다고 하려면은 뭔가 시너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쪽 분야에서 뭔가 발동을 걸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전제 단가가 2만 3,200원이면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지만요. 여기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지금 보시면 단가가 대략 한 2만 4천, 3,4천 원대네. 그 4천 원대네 되네요. 그러면 지금 종가는 2만 2,700원인데요. 이 기준봉이라는 것은 종가가 중요합니다. 종가. 종가가 지금 딱 2만 2,950원이네요. 우리 종가가. 아쉽게도. 그러면 월요일 시장에서요. 2만 2,900원 돌파 지지만 먼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걸 돌파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앞전 고가까지는 열리지 않을 것 같고 2만 4천 원대까지는 한번 열릴 수 있어요. 대신 돌파시킬 때는 바로 돌파시켜줘야 돼요. 딱 3분에서 5분 시간 딱 재고요. 그때 돌파를 못 시킨다고 딱 느껴지면은 거기서는 대폭적으로 물량을 좀 숙소했다가 나는 이 종목을 계속 더 한번 더 사고 싶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오늘 저가 자리를 기억해놓고 오늘 저가에 내려왔을 때 그게 붕괴되지 않는지 3일 코스만 체크하고 그때 눌린 매수를 치는 게 오히려 여러분, 의뢰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요포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 구간을 잘 지지해 주는지 확인을 하고 또 대응을 펼쳐야 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주시고 이런 종목의 특성을 통해서 시황까지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저희 가보도록 하죠. 또 국민 주식이 들어왔어요. 카카오 가지고 있습니다. 812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카카오를 너무 많이 사랑하셨네요. 6만 2천 원에 50%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근데 카카오는 제 주변에도 아니 뭐 지금 많이 떨어졌고 매달 적금하듯이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 모으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6만 2천 원이면 그래도 고점에 물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양호한 편입니다. 그럼요. 양호한 편이고 사 모아 가실 계획도 왠지 있으실 것 같아요. 50% 정도면. 근데 이제 투자라는 것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같은 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단기간에, 예를 들어 단기간은 아니어도 딱 3개월을 잡았을 때 천만 원 투자했을 때 5%만 가져갈 거냐. 30%에서 50%에서 100%를 가져갈까요?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근데 가끔 가성비가 아니고 가신비.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을 사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안 좋죠.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영양가가 좀 떨어지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적금식으로 장기적으로 좀 본다 보면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3개월 본다면? 1년을 보셔야 돼요. 1년을 보셔야 돼요? 1년. 그러니까 단기간에 보면 7만 원 오면 한 번 팔아줘야 돼요. 아, 7만 원 오면. 네, 7만 원 오면. 왜냐하면 라인을 하나 그워볼게요. 네. 앞전 고가가 7만 원 자리입니다. 이걸 좀 당겨볼게요. 앞전 고가가 지금 현재 보시면,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앞전 고가죠. 그리고 이쪽 저항 때, 지지 때,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7만 원이라는 자리는 엄청나게 강한 눌림파동이 나타난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를 돌파시켜야만 뭔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는데, 적을 돌파시키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내년쯤에는 적의 구간을 완전히 돌파시켜서 8만 원, 9만 원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많은 분들 상담을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저희가 너무 아쉬우니까 내일 오후 1시에 온라인 강연을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저희가 잠 잔 다음에 내일 바로 오후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오시면, 우리 성경희 반장님과 함께 더 다양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물어보셨죠. 마음이 설레어서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반장님, 그러면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내일 온라인 강연에 많이 와달라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내일 뭐 저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주도수 섹타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나 비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공개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늦지 않게 꼭 오후 1시입니다. 토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지나면 녹화도 안 할 겁니다. 저는 안 할 거니까 녹화방송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꼭 라이브로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전략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만나뵙겠습니다. 내일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오후 1시입니다. 저도 진짜 다시는 볼 수 없는 텐션으로 우리 성경희 반장님과 함께 달릴 예정이기 때문에, 도하나 텐션이 궁금하다, 성경희 반장과의 케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경희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후 1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립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저희 반장님들을 사칭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을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온라인 강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